안녕하세요 여러분, 마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머리점토를 이용해서 ASMR 해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것도 제가 해보고 싶었던 ASMR 중에 하나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잘 들으시고요. 절대 제가 놀고 싶어서 하는 ASMR이 아니고요. 소리가 좋아 보여서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. 조심히 주무셨어요. 저는 마지막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다른데 어떡하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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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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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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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łąc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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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한번 머리 좀 드려봤는데 생각보다 소리도 잘 안나고 생각했던 것 보다 예쁘게 안됐던 것 같습니다. 희망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.